아니 아니 세고 있어 세고 있어 어 그래 세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한참 와 여기 되게 예쁘다 베코돌이 근데 오늘 체육관이 아니네 아 뭔데 뭔데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누구인가 누가 베코돌이를 불렀어 네 얘네들 직원들 나와버려서 뭐 하는 것들이냐 뭐라고 베코돌이 맛있겠다고 뭐야 뭘 궁수형 대고 있어 딱 기다려 도망가지마 먹을게 알아서 귀여운다고 야이씨 그런 마음 안 누나니까 귀여워 아니 뭐야 뭐야 니네들 뭐야 잠깐만 근데 너 누군데 요원에서 세계 백초로만장단 수원 참여드립니다 슈퍼시타 겨울이 수원이라고 한다 아 수원의 자랑거리 먹거리라는데 하하하하하하 이마에 주름이나 없애고 와 누누누누누누디 아니 근데 근데 그건 그렇고 아아아 여기 왜 온 거야 도장을 깨러 온 거야 도장깨기 감히 수원에 도장깨기를 하러 왔다고? 뭐 할 건데? 우리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여기 예쁘니까 구경 왔어요 이동할게요 뭐? 아악 이동한다고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바로가 바로가 아 저 사람 집자 이거 안 되겠네 하하하하 대박 어? 아니 오늘 태권도 배우나 본데? 하아 태권도? 선생님 들어오실게요 오 선생님? 어느 분..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특례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진호준입니다 아니 그 백호두리가 선생님 아시안게임에서 너무너무 잘 봤다고 평생에서 몸이 무거우실 것 같다고 선생님, 목이 무거우실 것 같다고 저거 한번 깨물어봐도 되냐고? 내가 먼저 할 거야 어어어 이제 메달 녹슬 것 같다는데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오히려 더 반짝반짝 했는지 자, 선생님! 그럼 저희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일단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잡고 일단 무릎 운동, 다리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잡고... 따라 해주면... 아 못하겠구나 할 수 있어요! 수원이 되네? 난 된다고 백보소이가 너 다리가 짧으니까 되는 거래 진짜 말도 안 돼 소위하지 마 가부글 스타일 목도 한 번 돌려주세요 아우 시원하다 그렇지 뉘진스 뉘진스 같아 너 지금 뉘진스 같아 내가 제일 잘 돌려 아 선생님 어지러워요 자 그럼 이제 손목이랑 발목도 좀 돌려주세요 손목이랑 발목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 선생님한테 한 번 확인 받았다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게? 아우 진짜 형제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하고 발차기 훈련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 일단 여기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가 하나 차겠습니다 이렇게요? 네 여기 먼저 차 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? 칭찬이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? 근데 배코돌이도 한 번 차 보겠습니다 오케이 배코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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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자 배코돌이 가자 배코돌이 배코돌이 턴차기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턴차기 턴차기? 한 바퀴 돌아가서 돌아 찼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 배코돌이 부터 아 네 배코돌이 먼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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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정도 한 바퀴 돌아서 자 오! 배코돌이도 한번 참을까요? 배코돌이 가자 보여줘! 더 빠르게! 아 좋았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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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! 다 했지 다 했지 다 했지 이제 주먹 지르기 정권 지르기 팔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한 이 정도 벌려주세요 어깨보다 조금 넓게 그럼 살짝 숙여서 살짝 다리를 스커트 하듯이 주먹을 이렇게 뻗는 걸로 지르고 시야! 다시 지르고 시야! 지르고 시야! 또 지르고 시야! 선생님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? 배코돌이 지를 때 소리가 나요 질러! 슉! 질러! 슉!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성욕사 입이 자꾸 움직이는 거 같은데? 아니 주먹에서 나는 소리였어 방금 자 그러면 저희 이 정도 배웠으니까 또 저희가 준비한 송판을 한 번 깨본 걸로 송판 송판 깨는 거 이렇게 잡고 계시면 제가 깨겠습니다 저는 선수님을 믿습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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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통사고 난 느낌이었어?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송판을 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래! 야! 오! 오! 해봐 해봐 이렇게? 저 빼기! 야 너 완전 돌머리구나! 열 장 가능할까요? 아 도전! 도전 오케이 불이 찰라 보는 거야 휴! 쉼 호흡을 하고 야! 오! 한 장도 안 깨졌는데 일부러 안 깨지는 걸로 갖고 온 거 아니야? 베코돌이도 한 번 해보자 10장 아니 세고 있어 세고 있어 어 그래 세고 있어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한 장 더 네 한 장 더 10장 준비 끝 10장 했지 자 베코돌이의 10장 송판 도전 자 가자 오! 오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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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쉽지 않게 한 장도 못 깬 거 같은데 아쉬운데 여기 다섯 장을 깨볼까요? 다섯 장이요? 다섯 장이요? 도전! 도전! 다 깼어 오케이 베코돌이도 다섯 장 보여주자 아 둘이 자꾸 뭐 하는 거야 진짜 베코돌이 정정당당하게 할게요 다섯 장 깨세요 빨리 베코돌이 너 진짜 손이 빠르다 눈 보다 야 호돌이 너 좀 한다 베코돌이 선생님 저 이렇게 다 배워봤는데 본격적인 대결 한 번 해야지 않을까요? 오! 자 대결하기 전에 이 수원이를 아껴주고 귀여워해주시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 수원이한테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자 다 같이 한 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수원이가 이기는 게 멋진 합니다 재로진 선수 이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원이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수원님 화이팅 우와 역시 시장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도 있다고 그래? 저희 것도 한 번 보실까요? 하나 둘 셋 배코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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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바로 통역 들어갈게요 조현재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 배코돌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최고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코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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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 반칙이죠 태권도 다 태권도 손으로 머리를 때리면 안 돼요 야 반칙하지 마 다시 시작 야 야 야 야 아까 배운 거 야 개구리 말 타기 야 야 야 배코돌이가 너 잡아 먹을 거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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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6, 5, 4, 3, 2, 1 땡! 자 선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하나 둘 셋! 실력은 비슷했는데 아까 주먹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안 씻으러... 야 배꼬들아 괜찮아 다 했어 일어나 아 이 브로맨스 어쩔 거야 너도 뭘 썼어 이 자식아 아니 선생님 오늘 저희랑 이렇게 같이 수업도 해보시고 이렇게 심판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이제 태권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! 저희 오늘 배꼬들한테 미션이 있어요 바로 우정의 진표를 교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준비한 걸 한번 꺼내보자 자 이거를 한번 서로 교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 그래 그래 서로 먹여주는 거야 뭐야 오 귀엽다 야 너무 귀여워 아 배꼬들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야 야 야 먹는 거 아니야? 먹는 거 아니야?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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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입을 내가 넣고 하하하하하하 아우 배꼬들아 고마워 내가 잘 간직할게 선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헌이도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안녕 안녕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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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먹어 먹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타이밍 해